맥컴 주먹! 맥컴 주먹! 맥컴 주먹! 오케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허허 토끼가 누우면 눈바니 토끼가 누우면 눈바니 폴을 두 번 파면 코코팜 디바위가 라인하트 위에 올라가면 디바온라인 둠피스트의 헤어스타일은 라이징 어퍼컷 위도우가 한의원에 가야 되는 이유는? 한 방이면 충분해 아 맥클이 약간 이해 죽게 같거든? 마, 마지막에 비벼 볼게요 와 뭐야 이거 그렇다면 조합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윈디로, 저 윈스터로 바꿀게요 자련 윈디 할까? 우리 위도우 궁켰어요 그래요? 핵 의심 많이 받는다는데? 아니 핵이면, 핵이면 대처를 하면 됩니다 초월 뺏고, 정면에 위도우 내가 괴롭혀줄게 위도우 내가 봄다 위도우 필, 컷 야타 컷, 왼쪽에 메르시 컷, 나이스 상대 위도우가 핵이면 3일 3탱하면 되지 않을까요? 응 아니 핵인거 다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핵에 대처를 하자고 안녕하세요 대처하고 있잖아 응, 핵인거 몇백만 안 했잖아 윈스터로 꼈어요 위도우 내가 봐줄게 이번에 추가는 느낌표 친구 추가 검색하시면 떠요 아아 이거 그 위도우가 핵이면은 한 방 맞는 딜러 하는 것보다 우리 3탱 3일 같은 거 해서 덮쳐도 되거든요 위디 포함한 루시우 껴서 3탱 3일 해보면은 저 위도우 별거 아무것도 할 수 것도 없는데 흐흐흐흐 우리 토끼가 누우면 눈마임이 승났다 나이스 초월 내가 하나 받을게 오케이, 확인 하나 내가 받을게 하나 둘 토르 보는 중 토르 필 토르 컷 나이스 끝 다 맥크리 맞으면 돼 맥크리 아아 지켰어 오와 야타 지키는 중 레킹볼 컷 까비 다 터트려봐 멜스틱 부활하는 거 멜스틱 부활하는 거 멜스틱 부활하는 거 멜스틱 부활하는 거 나이스 오른쪽 2층에 정크래 정크래 보는 중 정크 필 정크 필 레킹볼 필 손브라 견제 해줄게 손브라 컷 타이어 컷 오케이 방응 속도 좋았고 다 눕혀버려 다 눕혔어 진짜 리얼로다가 미쳤다 와 방금은 라인하르트 슈퍼캐리 아니었습니까 이번 거는 레킹볼 뒤에서 와요 어 힘들어 됐다 됐다 마지막에 뭔가 하나 했다 잘 참았다 한번 뛰어볼게요 윈스턴 아나 쪽에 띔 아나 필 아나 필 아나 컷 아나 컷 아나 컷 다음 메리 15개 겐지 겐지 컷 겐지 컷 멜시 필 멜시 컷 오케이 3명 잡았어요 브리기테 필 브리기테 컷 나이스 비트 아 비트 나이스 비트 오케이 비트 덕분에 레킹볼 편하게 깹니다 백콤 주먹 오케이 아 비트 시컴 비트 사실 조금 시컵했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우리 초월 돌아요 보드 발사 안아보고 올게요 메컴 주먹 메컴 주먹 메컴 주먹 오케이 나이스 야타 보는중 메컴 주먹 오케이 오케이 야타꺼 리퍼 절로가 임마 절로가 임마 아오 오케이 됐다 아 좋았어 좋았어 집결 확인 가자 가자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덮쳐봐 여기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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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없어 여기서 라이마르트가 하드캐리합니다 다 눕혀버려 나이스 비트 드랍 더 오케이 망치망치 망치망치 57킬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마스터라뇨 마스터 따윈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죠 마스터 조금 이거 먼지 좀 털어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공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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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